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오늘은 하반신 그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하반신만 따로 그려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반 측면에 서있는 포즈 두개와 바닥에 앉아있는 포즈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설명을 많이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영상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화살표로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는 과정만으로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편의상 그리는 방법을 나눠서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요 몇가지의 포즈만 가지고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그리는 과정을 공유하고 저도 그려가는 와중에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에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튜토리얼과 설명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 무엇보다도 실력을 늘게 해주는 것은 많이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튜토리얼 영상을 보고 오케이 이해했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후에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쉽게 만들지 못하는 영상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영상이지만 연필을 들고 그림 그리고 쉽게 만드는 영상보다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제 영상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구요 이 그림 그리는 행위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즐거운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그림 그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을 관찰하고 좋아하는 이미지 영상들을 보면서 또 상상하면서 즐겁게 그림 그려가시길 바래요 어? 느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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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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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